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이 서울시의 HDC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업단에서 교체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둔촌주공 현장에서 HDC 현산의 작업하중 관리 부실로 시공 중인 건물 지하 PC구조체 심한 균열과 바닥 처짐 현상이 발견됐다는 게 조합 측이 교체를 요구한 주요 이유입니다. 또 조합 측은 서울시의 공문을 보내 정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공단의 행정지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